좋아, 딸이 좋아, 노래가 좋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붕어빵 원혜입니다 대박 아니 보기만 해도 귀여워 대박 자꾸 웃음이 나죠?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? 저는 진짜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밝은 에너지 제가 웃음이 많아가지고 웃는 거 없죠 저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웃음소리가 재밌어서 노래가 좋아에 나오신 이유가 우리 똑같아요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그런 것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겉모습이 굉장히 닮았잖아요 겉모습 뿐만이 아니라 외모 뿐만이 아니라 속이 내재된 뼛속 깊이 있는 흥 DNA 흥 유전자가 딱 닮았거든요 집에만 묶여두기 너무 아쉬워서요 아끼면 뭘 하겠어요? 우리 엄마가 노래가 좋아 좋아하시는데 여기 와서 저희 붕어빵 모녀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려고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네 뭐가 어떻게 닮았길래 그렇게 쌍둥이처럼 닮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 일단은 머리 모양이 똑같고요 네 맞네요 완벽해요 그리고 목이 좀 짧고 긁어요 네 그리고 배가 좀 빵빵합니다 그리고 발 사이즈도 220으로 똑같고요 어머나 키도 똑같아요 어머나 키도 똑같아요 어머나 아쉬워요 땅둥이처럼 닮으셨는데 잠깐만 뒤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갑자기요? 뒤로 한번 저쪽으로 한번 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뒤에서 보면 사실 품반이 안 되거든요